자, 오늘도 시야방전제 야간 헤르질 왔습니다. 자, 첫째 야간 헤르질 장비에 필요한 것은 자, 헤드랜턴, 코팅장갑, 그 다음에 직계, 그 다음에 가물통, 그 다음에 장하 자, 헤르질 하실 때 내려갈 때도 안전, 내려가서도 안전 첫째가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안전이 우선입니다. 자, 오늘도 킥보드 락시 멋지게 헤르질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랜만에 또 시야방전제 야간 헤르질 왔습니다. 멋지고 즐겁고 안전하게 하루 잘 놀다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이거, 이거. 자, 한 마리 잡았습니다. 바카드.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자, 오늘 두 마리째. 이야, 이놈은 되게 크네요. 그죠? 자,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자, 오늘 바카드 세 마리째입니다. 들어가. 자, 여러분, 저 돌툰에 저거 보이시나요? 이거, 이거. 이거 보이세요? 이거, 이거. 자, 한번 잡아볼게요. 자, 오늘 네 마리째. 자, 잡아볼게요. 자, 오늘 다섯 마리째. 크죠, 이거는? 사이즈 좋습니다. 들어가. 자, 여러분, 저 물수에 깊은데, 저거 보이시나요? 저거. 자, 잡았습니다. 드디어 도망가는 거. 자, 이쪽 뒤에 한 마리 있는데, 카메라 없이 한 마리 잡아볼게요. 자, 어휴, 중심 잡기 힘들어요. 또 한 마리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이거. 물속에. 이거, 자, 소라. 이야, 소라 이 정도면 사이즈 좋은 겁니다. 자, 소라 또 하나 득템. 자, 여러분, 저거 보이시나요? 저 물속에. 이거 바카드 한번 잡아볼게요. 자,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이거. 저거. 저 바카드 잡아볼게요. 자, 잡았습니다. 어휴, 크죠?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보이시나요? 바카드 잡아볼게요. 자, 또 잡았습니다. 자,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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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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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잡아볼게요. 이야, 크죠? 또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라돌이 보세요. 보라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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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마어마하게 큰가. 우와, 신난다. 자, 들어가.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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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놈, 이 놈, 이 놈. 이 놈. 이 놈. 자, 또 잡았습니다. 자, 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자,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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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야, 엄청 큽니다. 이야, 저 물속에 깊이 있는데 저 잡을 수 있으려면 제 집게는 1m 20짜리입니다. 저 깊은 데 있죠? 저 깊은 데, 저 잡아볼게요. 우와, 엄청 크죠? 우와, 무지하게 큽니다. 자, 또 하나 더 템. 이야, 이야. 자,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봐가지고 검정 크죠? 이야, 잡았습니다. 들어가자. 자, 저 물속에 깊이 있는 거 저거 잡을 수 있으려면 모르겠네요. 저거 보이시죠? 저 물속에 이거 한번 잡아볼게요. 자,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이거, 이거. 자, 잡았습니다. 들어가. 자,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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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잡았어요. 자,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돌 옆에 붙은 거 보이시죠? 이거, 이거. 자, 또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이거, 이거. 자,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자, 놓쳤다 다시 잡았습니다. 들어가. 여러분들, 돌 색깔 때문에 잘 안 보이죠? 자,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이거, 이거. 자,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이거, 이거. 자, 또 잡았어요. 들어가. 자, 이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돌 색깔 때문에 잘 안 보이죠? 자, 여기가 바로 바카즈예요. 자, 잡았습니다. 들어가. 자, 저 물속에 또 있죠? 저 물속에. 자, 또 잡았어요. 들어가. 아, 저는 바카즈 타 짭니다. 이야, 여기 보라돌이 있네요, 보라돌이. 자, 여기 보라돌이.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라돌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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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잡을게요. 이야, 보라돌이. 어, 엄청 크죠? 잡았습니다. 집에 가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또 잡았어요. 들어가자. 자, 속에 있죠? 자, 또 잡았습니다. 날쌔게 잡아야 됩니다, 날쌔게. 빈틈을 주면 안 돼요. 자, 요거는 좀 작죠? 자, 잘 가라. 자,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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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죠? 요거, 요거, 요거. 자, 또 잡았습니다. 자, 또 잡았어요. 이야, 또 잡았어요. 자, 요거 물속에 있는 거. 자, 잡았어요. 자, 저기 물속에도 또 하나 있는데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 이야, 물속에서 잡아왔죠? 자, 그 옆에 또 있습니다. 자, 도망갔냐, 안 도망갔냐. 아직 안 도망갔어요. 여기 또 있죠? 이야, 또 잡았습니다. 진짜 잘 잡죠? 자, 여기 또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요거? 요거. 이야,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또 있죠? 여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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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보이시죠? 자, 잡았습니다. 들어가. 자, 여러분,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날랑한 거 잡았죠? 자, 자. 자, 그 옆에 여기 또 하나 있죠? 여기 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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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자, 잡았어요. 자, 또 한 번에 잡고요. 이야, 큽니다. 이거 또 하나 잡고. 자, 이거 보라돌이 보세요. 보라돌이 엄청 크죠? 이야, 보라돌이 잡았습니다. 들어가. 이야, 보라돌이 또 있습니다. 여기, 보라돌이. 이야, 엄청 크죠? 집에 가자. 여기 또 있죠? 여기 또, 또 있어요. 이야, 또 잡았어요. 자, 여기 또 있죠? 자, 또 잡았어요. 여기, 여기가. 자, 여기 큰 거 또 있죠, 이거? 잡았습니다. 자, 또 잡았습니다. 그리고, 요거, 요거, 물 속에 소라 보이시나요? 요거, 요거, 소라. 이야, 소라. 소라, 또 하나 두템. 자, 여러분,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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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소라. 이야, 소라 크죠? 시어방조제에서 박하지, 소라, 혜루지를 했는데요. 아, 박하지가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좌우에 올라가서 보여드릴게요. 피디님이 잡은 거. 자, 이거 우리 피디님이 잡은 거하고. 자, 이거 제가 잡은 거. 이야. 시아방조제에서 잡은 박하지입니다. 이거 딱 한 시간 잡은 거야, 한 시간. 말도 못하게 봤습니다 이거 세상에 여러분들 시야강조제 박하지 잡으면 게장 나거나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소라장하고 게장하고 그냥 같이 저는 한꺼번에 이렇게 담가서 먹습니다 너무너무 맛있어요 3일 있다가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